잠금 화면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로? 네 여자의 핸드폰 1라운드는 여성 여러분들의 사진 처벌료로 보는 시간을 가져옵니다. 예스! 사장봅니다. 1라운드. 첫 번째 라운드 갤러리로 말해줘. 오늘의 미팅남들은 5명의 미팅녀들에게 보고 싶은 사진을 요청하고 여성들은 제한시간 10초 안에 어필하고 싶은 사진을 찾아 공개해야 합니다. 단 얼굴이 보이는 사진은 제외. 10초 후 5개의 사진이 동시에 공개되고 미팅남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미팅녀를 2명씩 선택. 그 결과 이번 라운드에서는 최종 4명의 미팅녀가 선택됩니다. 부모나 가장 먼저 보고 싶어하는 사진첩 공개가 1라운드 첫 번째고요. 진짜 컨트롤의 상자요. 주제 선택. 임수록 씨부터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 스타일. 헤어스타일 괜찮아요? 헤어스타일. 뒷모습이 확률이 높네요. 뒷모습. 뒷쪽의 모습. 머릿결이나 귀가 나고. 아니면 거울이. 자 우리 다 뒤에 여성분들. 제 실루엣. 뒷모습. 뒷모습을 원합니다. 사진첩에 있는 여러분의 뒷모습 사진. 10초 드립니다. 찾아주세요. 10초. 10초. 잠시만요. 눈 감아주시고요. 유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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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뒷모습. 진짜. 고맙다. 뒷모습 나왔어요. 뒷모습 나왔습니다.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다섯 분이 올려준 사진. 두 분. 너무 이쁘다. 빙고 자이언트베이. 민유욕쟁이. 빙고 자이언트베이. 민유욕쟁이. 진짜. 진짜. 아니. 야. 팔짱은 왜. 팔짱은 왜. 왜 팔짱이 왜. 제가 임수렁 씨를 봤거든요. 야 너 왜 웃어. 그냥 웃음이 나. 바로 골라보죠. 자. 이분들 성향입니다. 보여주시는 성향. 민고 분은 운동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자이언트베이비님은 이제. 수영장에서. 그리고 글래디에이터님하고 뉴욕쟁이님은 굉장히 편안하게. 여성스러우신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귀엽고 여성스러움이 강한데. 네네. 잠 못잘 없으세요 민요님. 저희가 잠은 못잘 것 같아요. 아니 왜 잠을 못잘요.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. 왜 거기만 보십니까? 그게 아니고 근데 진짜로. 3D영화 보러 갔었어요 저는. 정말 좋아요. 숲속에 민요님. 민요님. film. ・ ・ ・ ・ ・ 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